짠. 어디가 앞이야. 또 입으로 부나요, 바람? 이걸. 어떻게 입으로 부르지? 지난번 핀백처럼. 저거 장난 아니야. 깜짝 놀라시고. 저게 뭐야? 신문을 사셨네. 문명 최고. 대박 많이 들어간다. 진짜 신문물이다. 얘만 키면 되나? 좀 작은 사이즈인데 큰 사이즈도 거의 한 10만 원 정도면. 엄마가 보고 있어? 이것이 과학이다 말이야. 인간이 이렇게 발전했단 말이야. 너희 개들은 모를 거야. 오. 너 여기 살아도 되겠다. 가시죠. 추우니까 오늘은 발만 담궈. 물놀이를 좋아해. 물 엄청 좋아해. 신나는. 푸들이라는 이름이 원래 수영 관련된 작명이라. 푸들이 그런 뜻이었어. 해보자. 너 얼굴에 물 들면 못생겨지는데. 못생겨졌어. 자식 잘 사네. 얼굴 그만 담가. 못생겼어. 귀여워. 이렇게 낮에는 몽몽이 공간으로 쓰고 밤에는 엄마가 잠깐 빌릴게. 알았지? 좋아 싫어? 좋아. 귀여워.